힐비 오퍼링하고 퍼스 헛껴 반대에 자 까방 켤 퍽을 껴 거니요 게다가 지금 아 농장으로 안해요 근데 아쉽게도 괜찮습니다 팔 한 10분내로 3마리 잡고 있으나 뭔 자 까마귀 퍽이 있어서 제 25미터 2 이내에 적군이 좀 알려주거든요 하자 걸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어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 야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기분차신가 자 제가 레이스 잘하는 제가 레이스 잘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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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놀래가지고 도망칩니다 놀래가지고 어 레이스 벗어 갑니다 잉 아 또또또또또 호옷 없네요 자 레이스 이게 또 속도가 장난이 빠르거든요 호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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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을 것 같은 느낌 숨었을 것 같은 느낌이네 어 아니네 안섰네 자 저 집으로 갑시다 한번 호옷 여기 있니 없네요 저 집안인가 나무가 집안밖에 없어 어 아 맞다 나 엔티티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퍽 있지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귓바람 퍽이 이쪽이다 이쪽이네 여기네 자 엔티티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퍽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근처야 엔티티님께서 여기 있네요 일로 오세요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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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에 두마리 있죠 어허 어딜 도마 어 어딘가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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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할아버지 어딜 또 이렇게 또 어 자 걸어드릴게 자 걸어주고 다른 사람 또 잡으러 갑시다 어 저는 캠핑하지 않아요 애들이 오지 않으면 굳이 캠핑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부숴줘야죠 어 빼내네요 빼냈어 빼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이네요 자 아이고 할아버지 나이가 드셔가지고 도망칠 수도 없고 있는거 다 알아요 하얏 자 이것이 바로 캠핑 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풀어주고 또 또 잡으면 또 점수 얻어 어 이게 서로 좋은거에요 아이고 비켜요 아저씨 그렇게 해봤자 못살여 자 걸어주고요 이러면 에너지 반깎이죠 이쪽에 한번 있었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이 젊은이 아이고 학생 마음신 착하더만 어쩔 수 없구만 녀석이 혼자 도망칠 줄 알아야지 어 동료를 구한 그런 허튼 생각 같은거 하면 안된다 이놈아 어 내가 먼저야 내가 미퍼스트야 어 녀석이 넌 너무 아니랬어 어 자 발전이 하나밖에 안했죠 자 굴리구요 자 저쪽이였죠 갑니다 전 캠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잇 자 이쪽에도 뭔가 있는거 같애 이쪽이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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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저거오세요 일로오세요 저쪽 가는거 봤어 내가 봤어 쟤 보인다 보인다 봤다 내가 너 봤다 봤다야 아씨야 일로와세요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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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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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거 다 알아요 호호호호호 아이고 아이고야 놀라셨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매 아니 잘피하네 요거 요거 어 내가 전기톱만 있는줄 아냐 어 망치돼있거든 전기톱이 없으면 망치로 때림되지 이 녀석이 감히 날 능욕할라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사샤임마 어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뭐야 한명 더 죽었네 야 니들 너무한거 아니야? 동료도 서로 안살리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거 이거 안될놈들이 있어 이거 내가 동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동료들도 안살리고 이렇게 나쁜놈들이 있다니 벌을 줘야 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자 단대로 갑시다 갑시다 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어? 여기도 뭔가 살린 흔적인데 이 녀석 설마 자 엔티티님께서 아직 귀 쏙쌍이만 안할 어어 살아났어 알았어 간다 간다 오빠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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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오예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저 여자애를 잡아야 겠습니다 감히 동료도 안구하고 혼자만 도망쳐? 건방직료 속이 어? 혼자 도망친 죄값을 실을게 해주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전기톤만 쓸 줄 아는 내가 어?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보겠습니까? 야 지금 5분 30초 나왔습니다 여러분 5분 30초 밖에 안걸렸어요 지금 어메 쉽죠잉? 응? 여러분 쉽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뭐야 야 한 명은 또 왜 넘어져있어 이거 쟨 또 왜 넘어져있어 남자애는? 아 아니구나 자 음 자 엔티티님께서 또 속삭이며 또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네요 어 자 아마 살리러 가겄죠? 음 살리러 가겄죠? 아니? 아니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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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녀석? 어? 늦았사아 어? 나이 둘 다 죽음으로 갚아야돼 어? 마지막 한 놈은 제가 전기톱으로 없앨까요? 무섭지 무섭지? 무섭지? 무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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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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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어? 끝났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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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리 끝내자 아 아니 뒤를 보고 가셨어야지 에이 아저씨 노잼이네 갑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잘가요 잘가요 으으응응응 자 여러분 보였습니까 여러분 6분 50초밖에 안걸리는데 지금 4마리 다 다운시켰습니다 보 shock 보여있습니까 여러분 보 популяр 제 5 오너 OP 캐릭터였데 OP 캐릭터 자 클리어 6분 지금 딱 7분 됐거든요 7분만에 세마리 잡았죠 자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10분 하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지? 어디로 가야지 어디서 싸풀 싸풀 아 이거 여기 쓰셨네 어 갑시다 요기 계셨네 요기 자 한번 죽일까 말까 고민한 척을 하다가 넌 무엇을 원하니 지금 원이 삶을 원하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니다 너도 동료를 구하지 않았어 아 물론 넌 동료를 구했지만 그 죄가 너무 늦었어 이녀석 동료 곁으로 가버려 동료 곁으로 가버려라 이녀석 보이십니까 여러분 8분 됐습니다 지금 딱 8분 8분 8분만에 4마리 컷입니다 한 명 다 2분 컷 쩔었습니다 여러분 올킬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 깔끔하고 먼